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선두 의령군수, 벌금 300만 원의 원심이 최종 확정돼서 군수직을 상실했습니다. 재선거는 내년 4월이라서 군정 공백이 그때까지 불가피합니다. 서창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선두 의령군수가 군수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일부는 오늘 이 군수가 낸 상고심을 기각해 이선두 의령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받았던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 받으면 당선이 무효입니다. 이 군수는 지난 2017년 3월 의령의 한 횟집에서 열린 지역민 모임에서 지인을 통해 밥값을 내는 등 수차례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따라 의령군은 대행체제를 거친 뒤 내년 4월 7일 임기 1년 2개월 가량의 새 수장을 뽑는 선거를 다시 치뤄야 합니다. 당장 오늘부터 부군수 권한대행체제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전 공직자들이 같이 마음을 합치도록 그렇게 다독이고 그동안에 해 나오던 그런 사업들은 차질 없이 국민들은 군정 차질에 대한 우려 섞인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군의 예산이나 이런 일 추진 부분에서 아무래도 최고 수장보다는 못할까 하는 그런 염려를 국민들이 민선 출범 이후 전현직 의령군수가 구속된 것만 모두 3번 이런 가운데 이 군수가 1년 가까이 재판에서 공방을 벌이다 끝내 군수직을 잃으며 피해는 결국 국민들의 몫으로 남게 됐습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